안녕하세요 싫어하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사실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컴퓨터들이 보면은 야씨 뭐냐 이거 이런 거 왜 알려줌 아 머리 복잡하다 하고 그냥 바로 영상을 끌만한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미리 주의사항 드립니다 재미없음 어떤 주제냐 궁금하시죠 님들 전력제한해제가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안다고 그러신 분 좀 있을까요 전력제한해제가 뭔데요 전력제한해제는 cpu가 재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력공급이 필요한데 일부 보드가 전력제약이 걸려 있어서 cpu가 재성능 못낼 만큼 전력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전력제한해제해서 최대한 밥을 먹여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죠 일꾼이 일을 하려면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데 보드가 2끼까지 밖에 안 먹이는 거야 그러면 일꾼이 힘이 들어가지고 일을 못하겠지 일꾼은 cpu입니다 그래서 3끼를 먹을 수 있게 우리가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옵션인 거죠 간단하죠 그럼 그걸로 끝 이걸로 끝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보드 전력제한해제하는 방법 딱 올려주고 유튜브 영상 딱 찍고 끝납니다 저도 1년 전에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전력제한해제를 왜 하는지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력제한해제를 위해서 그 이론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림이 있어요 인텔은 파워부스트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이거는 전세대도 사용했던 거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파워리미트를 두 단계로 나눠 놓습니다 파워리미트2는 전력 공급량이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은 부하가 높아져도 전원부에 크게 부담이 안 가거든요 온도가 확 오르기 전에 멈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 보드에 따라 다른데 10초에서 50초 정도가 기본 설정인데요 이 구간 동안은 이 보드가 낼 수 있는 최대한 힘을 짜내서 전력을 공급을 해줍니다 CPU한테 그래서 부스트 클럭이 안 까지고 높은 부하 상태에서도 꾸준히 고클럭을 유지를 해줘요 그게 PL2 상태입니다 파워리미트2 근데 PL1 상태로 시간이 좀 지나면 바뀌어요 채 1분이 되기 전에 이거는 이제 보통 롱 듀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긴 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롱 듀레이션 파워 리미트 그게 PL1입니다 보통 이거는 전력 공급량이 요 지금 표로 보면은 180에서 거의 90 정도로 절반은 빡 떨어지죠 근데 늘 이렇진 않아요 보드에 따라서 합니다 이 PL2가 150밖에 안 되는 애도 있고 180인 애도 있고 215인 애도 있습니다 210인 애도 있고 보통은 B560은 200정도 잡혔습니다 PL1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보드마다 달라요 기본 설정이 65인 애가 있고 200인 놈도 있습니다 200인 놈은 뭔 자신감이에요 보드 품질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PL1으로 가더라도 니네가 I7 쓸 때 거의 최대 클럭으로 근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 그런 자신감이 있는 보드들은 PL1도 충분히 높은 공급량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거는 거의 절반은 떨어지는 거지만 이런 보드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그래주자면 처음부터 뭐 한 215정도까지 공급하고 PL1이 좀 길어 얘는 한 50초지 되고 좀 떨어진다 해도 10이나 20밖에 안 떨어져 그리고 계속 꾸준히 높은 전력량을 공급해주는 거야 이런 보드들이 좀 고급 보드예요 그래서 CPU 재성능 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보드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맨날 좋은 보드 사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싸구려 보드 쓰면 어떻게 된다? 게임할 때는 별 이상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뭐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 한다든지 아니면 CPU 쪽 부하가 높아지는 다운로드하면서 게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클럭이 떨어지는 거지 갑자기 잔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력 제한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갔어요 성조님 아예 안 갔어도 뭐 여튼 눈으로 보여주면 나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테스트 보드는 애지윈 B560M 프로포입니다 이 프로포에서 11700 노멀 제품을 꽂았어요 i7KR입니다 그리고 순행으로 충분히 CPU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쿨링을 해주고요 여기에 프라임 스몰을 이용해서 부하를 한번 줘볼게요 프라임 스몰에 AVX511하고 AVX2를 끄면은 AVX1만 남는데요 AVX1 상태에서 스몰로 돌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 렌더링, 인코딩 있잖아요 영상 편집, 아니면 음악 편집 이런 거 했을 때 내보내기 할 때 그때 부하랑 비슷해요 이해하셨죠? 옵션을 이렇게 주고 돌리면 됩니다 그때 부하랑 비슷하게 해서 돌렸습니다 자 돌리고 뭘 확인하느냐? 클럭은 이걸 보세요 잠시 스톱하고 클럭은 이 부분 보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올코어를 판단하면 되고요 전력 공급량은 옆에 보시면 CPU 파워 패키지 있어요 CPU 패키지 파워라고 있네요 이게 전력 공급량입니다 이거 쭉 보시면 되고요 온도는 위에 그냥 CPU 패키지 온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부하를 줬습니다 주고 1, 2, 3, 4, 200시까지 올라갔죠? 5, 6 대략 한 10초도 되기 전에 6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클럭이 같이 까져요 못 보셨다고요?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 210일 때는 클럭이 4.4 고정입니다 근데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전력 공급량도 줄어듭니다 2.5 클럭까지 떨어져요 평균 2.7 많이 떨어질 때 2.5까지 떨어지면서 전력 공급량이 65W로 줄어듭니다 이게 아까 그림을 봤는 그거예요 타워부스트 처음에는 210까지 전력 공급했고요 대략 10초 정도 됩니다 구간이 PL2는 그리고 끝나자마자 65가 된 거죠 여기처럼 90이 아니라 65W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클럭이 4.4에서 얼마까지 떨어졌다? 평균 2.6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심하게 떨어졌죠 성능이 여러분 전력 제한 해제 안 하면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궁금하면 프라임 돌려보세요 여러분 보드에 만약에 안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은 옵션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분들만 옵션 설정하시면 됩니다 프라임 스몰 돌려보시면 돼요 자,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럼 성조님 전력 제한 해제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올게요 일단 애절하기 지금 바이오스가 한번 변경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하고는 다를 겁니다 예저라 이거 전력 제한 해제 방법은 다시 올려둘 테니까 대충 얘기해 드릴게요 오시틱 들어가서 CPU 컴피규레이션 들어가세요 여기 내려가다 보면 쭉 밑에 보면 듀얼 타우 부스트 아래 항목이 있어요 이게 롱 드레이션 파워 리미트, 쇼트 드레이션 파워 리미트, CPU 코어 커리티 리미트라고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각각 뭘 뜻하냐면 롱 드레이션 파워 리미트 긴 기간 동안 파워를 땡겼을 때 어느 정도까지 리미트를 걸겠느냐 6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초 지났을 때 64가 된 거예요 64, 65가 왔다가 뗐죠 이게 기본 설정이 65입니다 그리고 쇼트 드레이션 파워 리미트는 224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로드할 때 210까지 올라갔던 거죠 224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정밀하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10초 동안은 짧은 쇼트 드레이션 파워 리미트는 200을 넘게 빨아땡겨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수정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수정하지 말고 롱 드레이션을 200으로 바꿔 쇼트 드레이션을 224에서 4095로 바꿔봅시다 수치를 일일이 적을 필요 없이 99999 5개 적으시면 자동으로 최대치까지 바뀝니다 그럼 요거는 200으로 돼요 요 밑에 거는 쇼트는 4095로 바뀝니다 아 송조님 요 위에 있거도 예전에 영상 봤을 때는 4095로 바뀌던데 왜 안 바뀌나요 이게 따지고 보면 똑똑하게 설정을 한 겁니다 어 에즈락에서는 이제 프로포급 정도로는 200까지만 커버된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듀얼타워 부스트 옵션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200 이상 풀리지 않게 막아놨습니다 요거 일단 이유를 알려줄게요 하여튼 이거 아주 중요해요 200으로 막혀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CPU 코어 퀄리티를 리미트도 255.75로 최대치가 999 누르면 자동 들어갑니다 자 이게 전력자 해제예요 간단하죠 전력자 해제를 했으니까 이제 좀 다를 겁니다 한번 돌려봅시다 똑같은 11700에서 프라임 스몰 AVX 1만 킨 상태에서 오버클럭 하지 않고 돌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VX 511하고 AVX 2는 비활성화 하겠습니다 자 부하가 걸렸어요 처음에 CPU 패키지 파워가 올라가겠죠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21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까도 21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10초를 못 버텼죠 지금은 어떨까요? 24 25 26 27 28 29 30 31 32 자 대략적으로 10초가 지났습니다 근데 안 떨어져요 여전히 213 214일을 왔다갔다 하고 있죠 아까처럼 클럭이 안 떨어집니다 클럭도 4.4가 유지 돼요 왜? 파워 리미트 풀렸으니까 CPU 패키지 파워가 꾸준히 212,3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CPU가 클럭이 안 떨어진 거야 아까는 65로 공급량이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클럭이 2.6까지 팍 떨어졌는데 지금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래서 전력 제한 해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게임만 할 때는 게임은 부하가 얼마 안 돼요 이 정도 i7급 CPU에서는 로드율이 3,40%밖에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이 안 부족한데요 게임 말고 작업도 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운로드 받으면서 게임을 하거나 CPU의 부하가 좀 높아질 때 그럴 때는 전력 제한 해제가 안 돼 있으면 클럭이 까진다고요 순식간에 근데 전력 제한 해제를 하니까 5분, 10분 돌려도 계속 4.4를 유지해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면은 저 전력 제한 해제하면은 아까 전에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200까지만 풀리잖아요 200 이상 CPU가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궁금할 거예요 i7은 보통 200W 정도면은 자기 클럭이 안 가지고 버티거든요 근데 200W 이상 먹는 CPU 있잖아요 i9 i9은 막 300W도 먹고 그래요 280W 오버클럭하면 막 400W까지는 먹는다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까 200까지밖에 안 풀렸으니까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거 눈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똑같은 i7이긴 하지만 일부러 아까 프라임 스몰에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ABX 512를 껐었잖아요 그 512는 여전히 끄는데 대신 ABX2는 켜놓을게요 그러니까 부하가 좀 높아진 거예요 부하가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처음부터 보면 알 거예요 아까 받는 전력 소비량이 얼마였다? 얼마였어요 아까 21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30 정도 먹죠 20W 더 먹고 있습니다 ABX2 명령을 켜놨기 때문에 프라임에서 자 이게 만약에 i9 썼다 그러면 한 280 쓰고 있겠죠 근데 실제로 280이 커버가 될까요? 안되죠 이게 아까 롱 드레션은 4095가 안됐잖아 롱은 200이었어요 롱은 200이고 숏 짧은 시간 동안 땡겼을 때만 4095였어요 지금 짧은 시간 땡겨 쓰는 거는 이게 300이라도 커버 칠 거예요 280이라도 커버 칠 겁니다 근데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어떻게 될까요? 시간 있고 쓰는 한 40초쯤 되는 구간에서 바뀔 겁니다 제가 미리 좀 땡겨볼게요 자 클럭을 잘 봐주세요 요거랑 파울 리 파울 패키지랑 아 자 이 구간 어? 손주님 클럭이 갑자기 까졌어요 42배수로 44배수가 올코어 부스터인데 2클럭이 까졌어요 0.2클럭이 어 맞아요 그러면서 파워 패키지가 200으로 됐죠 그러니까 아까 그 숏만 4095였지 롱은 200이라고 한 이유가 지금 롱이 200으로 잡혔으니까 여기서 클럭이 까지고 전력 공급량도 230 먹던 게 30을 뚝 잘라버렸어요 보드에서 어 성주님 에네이블러 그러면은 추가 옵션이 생깁니다 PL1 PL2를 수정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거 원래 수정이 안됐잖아요 PL1 PL2를 일일이 수정해서 999 찍으면은 4095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숏 두레이션만 4095가 아니라 롱 두레이션도 4095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PL1 PL2가 롱하고 숏으로 나뉘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거 수정하면서 4095로 둘 다 바꿨던 거죠 그러면은 성주님 뭐가 바뀌는데요 아까 전에는 짧은 시간 동안만 230을 유지했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 꾸준히 계속 230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롱이든 숏이든 둘 다 4095로 바뀐 거니까 일단 저장하거나 갈게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상태에서 AVX2를 켜고 230억도에 땡겨 써볼게요 11700으로 좀 더 많은 전력을 땡겨 써보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230을 먹을 거예요 보이죠 230 똑같이 먹습니다 클럭은 4.4 근데 아까는 이거 한 40초 50초 지나니까 까졌죠 지금 까질까요 미리 이 영상이 끝나는 시점인 2분쯤으로 땡겨보겠습니다 안 까지죠 이 영상 끝날 때까지 안 까져요 클럭이 안 까져요 1분 30초인가 그럴까요 근데 그래도 안 까져요 아까는 50초쯤에 꺼졌어요 클럭이 까졌어요 왜요 근데 안 까집니다 계속 유지가 돼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거 내가 10분 정도 놔둬봤어요 10분 동안 유지가 돼요 235 230 사이가 어 그러면 성전님 결국 지금 에즈락 프로4로도 i9 커버된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타우 옵션을 손대면 아니에요 내가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유가 있는데 얘네가 그 타우를 키지 않고 기본 설정에서 딱 200만 쓸 수 있게 제약을 걸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230을 꾸준히 썼을 때 보드 전원부 온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이시죠 제가 저기에다가 펜을 올려놓은 거거든 펜 안 올리면은 120도 그냥 찍더라고요 펜 올려놓고도 보시면 이게 열화상 온도계입니다 열화상 온도계로 온도를 딱 재서 보여드릴게요 99.8도 100도에요 100도 방열판이 방열판 기준 100도라는 얘기는 보스팬 인근에서는 이미 110도 120도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게 내가 스파클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 펜을 달아서 보이잖아요 펜이 달려있는 거 작은 펜 저 작은 펜이 없는 상태이면 어떨 것 같아요 1번도 최대지 않아서 120도가 찍히더라고요 전원을 못 버텨요 전원 못 버텁니다 이게 해제된 상태에서 계속 꾸준히 230 이상 주면요 200일 때는 스파클링이 없어도 90도 인접하는 데까지 한참 걸렸어요 방열판이 충분히 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제라이기 똑똑한 거지 자기네가 생각해보니까 이 설계상으로는 200W까지밖에 못 버틴다는 거야 이 방열판은 이 전원부는 그러니까 기본 설정에서는 200 이상 못 풀게 만들었고 타워 부스트를 일부러 임의로 손을 대서 더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스파클링을 해도 온도가 문제가 생길 정도로 높다는 거죠 이 보드는 정확히 말하면 I9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보도입니다 I9 지속적으로 높은 부하를 주게 되면 절대 못 버텨요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I9 된다고 그러고 I9 꽂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진짜 제대로 된 작업용도로 쓴다 그러면 제가 보여준 저 정도 부하가 돼요 그러면은 계속 고온에 노출되면서 사용은 가능할지언정 수명이 짧아지거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제한 해제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터프보드 같은 아니면은 뭐 MSI의 뭐 있죠? 박격포? 이런 보드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차금증을 위해서 아스스 보드도 해봤습니다 아스스 보드 해제전이에요 얘는 해제전에 기본적으로 전력 공급량이 좀 괜찮은 편에 속해요 240까지도 커버가 돼요 해제전에 시간이 좀 지나서 까진다 하더라도 20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보드마다 기본 설정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요 애즈락은 PL2가 얼마였어요? PL2가 200이었어요 200이었고 단 10초 동안 움직였습니다 10초 동안 이게 10초라고 치 10초 치기는 너무 길다 자 10초 200 그리고 고구간이 지나자마자 얼마까지 내려갔다? 65 65까지 내려갔고 이게 꾸준히 유지가 됐어요 이게 PL1 근데 지금 아스스거는 기본이 얼마에요? 240 이게 PL2입니다 심지어 얘는 50초까지 유지되요 이 정도 구간에서 내려가고 이것도 많이 안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딱 200까지 내려가 거기서 유지가 돼요 이거 전력자 해제한거 아닙니다 해제한거 이따 보여줄게요 이게 해제전인데 해제전인데 240이었다가 클럭은 44 그러고 그런데 200으로 바뀌면서 클럭이 다소 떨어지긴 해요 한 200 떨어졌죠 아! 에즈락은 아까 200일때 안떨어지던데요 이게 전원부 형태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에즈락은 아까 보시면은 다이렉트방식인가 리얼페이지일거고 요거는 이제 듀얼아웃풋인데 듀얼아웃풋이 전력 손실이 좀 더 큽니다 아니면 뭐 보드에 따라 기본 소켓전압이 다를수도 있어요 고런 문제 때문에 전력을 좀 더 공급해야 얘가 클럭이 제대로 터지나봐요 고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얘는 200으로 내려갔을때 클럭저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긴 한데 얘는 전력자 해지를 하지 않아도 어지간한 부에서는 4.4를 유지해준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아니면 못해도 41배수는 유지해준다 이해하셨죠 아까 에즈락처럼 2.6까지는 안 떨어진다는거에요 여러분 전력자 해지 안해도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놈 전력자 해지하면 어떻게 된대요 전력자 해지 옵션 뭐 안보여주고 그냥 해지한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lbx1 똑같은 부에서 전력자 해지를 했습니다 자 해지했으니까 얘는 이제 시간이 쭉 지나도 아까 50초 구간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얘는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고 계속 버팁니다 250W 전력자 해지하고 나면은 얘는 계속 버텨요 260W, 250W까지 기본적으로 품질이 딱 봐도 타프가 조금 더 좋은거 맞죠 그러니까 자신의 보드의 품질 그 뭐지 확신이 있으니까 에즈락처럼 기본 설정을 너무 낮춰놓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들거에요 그래서 얘 전력자 해지하고 나면은 10분 이렇게 해도 44배수가 유지가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방열판이 에즈락보다 조금 그.. 아쉽거든요 뭐가 아쉽냐면 사이즈는 비슷한데 위에 플라스틱 덮개로 이쁘게 꾸미는 바람에 가려져서 패시브 쿨링으로 이게 해소가 잘 안돼요 발열이 그러니까 여러분 액티브 쿨링을 안 해주면은 얘는 전력자 해지하고 쓰면은 온도 아까 에즈락하고 똑같이 더 좋은 전원 불을 가지고 있던 말든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 버립니다 결국 얘도 패시브 쿨링 안되고 액티브 쿨링 해야된다는거에요 아 패시브가 뭐에요 액티브가 뭐에요 패시브는 가만히 있어도 늘 발동되는 쿨링 그러니까 딸랑이 이렇게 방열판만 있고 여기에 수냉 쓰면은 패시브입니다 바람 갈게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타워형 쿨링 쓴다 치잖아 타워형 쿨링 쓰면은 이게 팬이 바람을 이렇게 뒤로 불러주잖아요 불러주니까 액티브 쿨링이 돼요 뭐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긴 했지만 바람이 여기에 스쳐 지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액티브 쿨링을 했을 때 좀 더 고성능 cpu도 커버가 될겁니다 꾸준히 클럭자 없이 전력자 해제하면 두 보드 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알지만 11700 같은거 쓰고 고 봐주면은 온도가 90도 가까이 찍혀요 심지어 이게 순행인데 공랭으로는 90도보다 더 높게 찍혀서 못쓰거든요 결국 얘가 순행을 쓸 수 밖에 없는 제품이란걸 감안하면은 여러분이 스파클러를 달아줘야되요 머리 막 복잡해지죠 보드 스파클러를 달아줘야된다고 결국은 내가 해주고 싶으면은 i9급 쓰고싶다 아니면 i7급 중에서 11700K급 아주 전력량이 높은 놈을 쓰고싶다 그럼 b560 어젯짠은 다 안됩니다 안되고 그나마 깃바 보드 깃바에 얘가 딴 애들보다 전원부가 튼실하고 방열판도 크거든요 요정도만 커버가 되고 나머지 노란색 칠한 애들은 i7 노멀까지는 커버가 돼 충분히 쿨링이 좋은 케이스에 넣으면 순행 넣고 패시브 쿨링 커버되니까 대충 그런거 계산하고 보드로 사야된다는거지 요새 보면 i9을 막 560에 쓰려고 견적 짜시는 분도 좀 보이는데 이해되죠 내가 그거 자꾸 말리는 이유 일단 표를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기본 설정에서는 4.4에서 2.5까지 떨어졌다 그것도 10초만에 전력이 최대가 211인데 이거 계속 꾸준히 공급을 못해주고 65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롱드레션 기본값이 65였다 이건 뭐다? 에즈락 프로포는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력자 해제해줬어 근데 타워 옵션은 따라 안쓴거죠 그러면 이제 클럭은 일단 안 내려가요 4.4를 무한정 유지합니다 클럭 짜워 없습니다 최소 최대 똑같이 나와요 전력 소비량은 최대 최소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210 정도 나와요 11700의 일반적인 작업 수준에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음 타워 옵션 이용해서 전력 제한 해제하면은 벤치 돌려보면 미묘하게 점수가 높아요 많이 차이나요 한 2% 정도 그러니까 전력 공급량이 좀 더 늘어나면은 약간 더 높은 성능을 살짝 보여줘요 어쨌든 뭐 그냥 전력 제한 해제만 해도 타워 옵션은 이용 안해도 11700 노멀 정도 쓰는데 문제가 없었다 롱드레션 최대치는 타워 옵션 안쓰면은 200이고 타워 옵션까지 쓰면 4095였다 요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타워 옵션 해제할때부터는 전원부 쿨링이 꼭 필수다 이걸 해줘야되요 안해주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클럭이 까질 것이다 전원부 부하로 인한 그거 한번 기억해두시고요 그럼 타워 오프 한 상태에서 만약에 i9 까지 쓰면 어떻게 되냐 일단 클럭 저하 옵니다 클럭 저하 오고 타워 안 한 상태에서는 타워까지 켜야 클럭 저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무한정으로 유지 사실상 못해요 과부하 없이 제가 이 사업이 버틴다고 생각하는데 전원부 쿨링해도 어... 전원부 온도가 98도 100도 이래까지 찍히더라고 결국은 i9 쓰면은 전원부 쿨링해도 수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i9은 못쓰고 i7급 이제 타워 옵션도 최대 전력 제한 해제하고 사용은 전원부 쿨링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 정도 품질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프로포는 그러면 이제 프로포 말고 터프 플러스는 어떤가요 터프 플러스는 기본 설정에서도 이 프로포랑 다르게 4.1 클럭 까지는 클럭 자 얼마 없이 버텨요 i7 써도 최대 전력 소비가 기본 설정에서는 250 그리고 파워리미트 1 딱 걸려가지고 제약이 걸리면 200입니다 얘는 65인데 이게 많이 넉넉하죠 11700을 전력자랑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용도에서는 성능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써도 돼요 해제 안 해도 됩니다 롱듀레이션 숏듀레이션이 200, 255로 기본 설정치 자체가 에즈락보다 높아요 그만큼 자기 보드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약간 높은 설정에도 우리 보드는 버틸거다 기본 설정에서 abx2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부하를 줘서 i9급의 전력 소비량을 강제로 줬다 그러면 얘도 클럭 자는 좀 클 겁니다 3.2까지 내려가는 거 봤어요 i9은 못 써요 얘나 얘나 i9은 못 쓴다고요 그걸 작업용도로 쓴다면 과부하 상태에서 4.0은 일반적으로 유지해 주는데 전원부 쿨링 계속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못 버텨요 i9 꽂으면 3.6까지 내려가긴 합니다 못 버티는데 전원부 쿨링 계속 해주면 일단 사용은 돼 3.6 상태로 그러니까 i9 쓸 때는 제발 제트 보트 좀 가세요 전력자 해제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i9도 버티겠네요 일단 11700이 일반적인 자부 수준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클럭 자가 없습니다 얘도 전력자 해제하면 얘는 뭐 타우 같은 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전력자 해제로 다만 전력 소비량이 이거는 아마 전원부 페이저 형태 때문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니면 전압이 약간 높거나 전력 소비량이 얘보다 좀 더 커요 크기 때문에 그만큼 cpu에도 온도가 높아지고 전원부 온도도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해서 전원부 쿨링 꼭 필요합니다 전력자 해제하고 쓰실 거면 더불어 거기에 i9급 쓴다 그러면 전력 제한 해제하고 클럭 자가 없이 사용은 되는데 짧은 시간동안 사용이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전원부 과열돼서 못 버티더라고요 과부하 상태에서 이상 없이 버틴다 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짧은 시간동안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온도가 누적돼서 해소가 안되고 전원부가 100도가 넘어가면서 클럭 자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p560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어디까지 이 노란색 칠하는 애들은 i7 노멀까지 쓰는게 좋고 이 빨간색 칠하는 놈이야 이쯤 돼야 i9 노멀까지 i7 k 버전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전력자를 해제하고 쓰려면 전원부 쿨링을 해주는게 좋다 자금 용도로 쓴다면 게임 용도로 쓴다면 부하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부 쿨링을 따로 안하셔도 되긴 합니다 더불어 그중에서도 좀 품질이 비교적 약간 낮은 프로4 같은 경우에는 어 전력자 해제 안하면 i5도 성능이 살짝 떨어진다는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전력자 해제는 어찌하면 하고 쓰세요 하기만 하면 사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거에요 이제 대충 머릿속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될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몇번에 해봤기 때문에 이미 뭐 몸으로 습득이 끝났고 머릿속에도 정리가 끝난 상태라서 설명하기도 편하고 딱 보자마자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거지 여러분 보면은 잘 이해가 안될텐데 그럼 영상 두번 세번 보시거나 어 의문이 생기는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살짝살짝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에이 재미없네요 하하 뭐 그럴 수는 있지 하하 여튼 재밌게 보신 분이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은 전력자 해제하는 방법과 어 메모리 오버하는 방법 B560 에즈락 아수스 기준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바이빠이 인기 düşün 하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